전국이 소포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일명 수상한 노란 소포. 이번 앵커의 픽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허지연 변호사, 이 수상한 소포 받았다고 신고한 사람 2천 명이 넘더라고요. 네, 지금 오늘 오전 기준으로 지금 2,100명이 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 5인 신고도 한 680건 정도 돼서 다 그런 것은 아닌 것이고, 일부만 지금 경찰이 수거를 해서 안전한 장소에서 개봉해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사건 지난 20일 울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관계자 3명이 주문한 적도 없는 노란색의 수상한 소포를 받아서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는데 뭔가 어지럼증과 울렁거림, 이런 것들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혹, 곤란도 호소를 했다고 하고요. 혹시나 테러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괴물질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정밀검사를 했는데 보건소 간이키트 검사에서도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유해물질이 발견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경찰이 지금 어떤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몰라서 국과수에 정밀검사를 의뢰를 해서 추가적인 어떤 독극물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줄리 또, 그런데 이 소포가 발송되기에 지금 대만이냐 중국이냐 말이 많더라고요. 일단 직위는 대만으로 찍혀 있어요. 그래서 충화포스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전후, 중국어인데 쉽게 얘기하면 경유우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해외로 보냈는데 중국이 우편 시스템이 워낙 많아서 거의 마비 상태고 잘 안 되니까 오히려 대만을 거쳐서 보내는 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해외로 보낼 때는 대만, 그럼 대만은 국내로 반입하는 게 아니라 간단히 엑스레이 검사만 하고 바로 그냥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는 그게 해당 국가로. 그래서 대만에서도 부총리가 직접, 부원장이라고 하는데 직접 나와서 이거 우리나라가 한 거 아니다. 중국에서 온 거다라고 좀 약간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수사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민준수 기자, 중국 측에서는 얘기가 있어요? 일단 우리 외교부는 중국 정부와 함께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겠다. 그래서 중국 쪽에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중국은 최대한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 해외 토픽으로 보도한 중국 언론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기사 말미예요. 대만 당국이 독극물 소포 사건으로 조작해서 자신들의 총통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 또 한국은 경솔하게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운다. 이런 일부 네티즌들의 주장을 인용해서 우리나라와 대만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유예 기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용규 교수님, 이 소포를 보면요. 운송장에 적힌 번호, 운송장에 번호가 있는데 이거는 없는 번호고. 또 수신자 이름도 이상하고 이렇다는데. 그러면 이건 누가 왜 보낸 걸까요? 그러니까 크게 보게 되면 두 가지 시나리오 가능하겠죠. 극단적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혹시 생화학 테러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지금 어쨌든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조사에 의하면 우회성은 판정이 안 됐다. 그렇다고 본다면 첫 번째 생화학 테러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 되고. 그렇다고 본다면 두 번째가 이른바 브러싱 스캠의 가능성이 크다. 브러싱 스캠이요? 네. 이 얘기는 이를테면 전자상거래 상에서 판매자가 가짜로 허위 정보를 보내서 계정을 열고 허위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인증하기 위해서 우편으로 발송을 하게 되면 이를테면 이베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자 플랫폼 상에서 이것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득이 있느냐. 리뷰가 좋게 허위로 작성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겠죠. 계정이 설정이 됐으니까. 동시에 어떤 것이 또 필요하게 되느냐. 판매 부수가 판매 건수가 확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전자상거래 플랫폼 상에서 판매자는 아주 등급이 올라가고 위에 노출되게 되죠. 그래서 이른바 플랫폼 상의 전자상거래의 공정성을 해약하게 되는 문제가 있지만 사실상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불공정한 이득을 전자상거래 판매자는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2015년부터 중국발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던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2016년이 몇 건 있었고요. 있었어요? 네. 크게 보도는 안 됐었던 거죠. 그리고 2020년도 좀 있었고. 다만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다량으로 한국에 배달이 되느냐. 그래서 혹시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최근에 어떤 테러의 양상과 국가 안보의 양상이 비국가 행위자도 테러적 공격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도 외교당국 그다음에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이 대체회의를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요약하게 되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일단 브러싱 스캠의 가능성이 크지만 이렇게 1700명의 서울시민들이 대피를 하고 전국에서 불안과 공포에 있는 것 이 자체는 사실상 안보의 일정 부분 침해가 된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어쨌든 중국에서 대만을 거쳐서 왔다고 하니까 중국의 어떤 판매자가 본인의 이런 것들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소포들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 불특정 다수에게.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앵커께서 잠깐 설명하신 바와 같이 수신인의 정확한 이름이 불분명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주소만에 맞았고 아무것도 없었다. 더군다나 이 안에 들어갔던 물건 자체가 가장 전형적인 것이 값싼 물건이라든가 아예 물품이 없는 것. 그래서 전형적인 브러싱 스캠의 한 형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해성과 위험성이 사회적 있는 것은 그렇다고 본다면 이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루트로 어떠한 경위로 외국, 중국의 판매업체에 전달이 됐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을 꾀할 수 있는 이런 점에서는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신고한 건수가 2천 건이 넘는다고 하고 그중에서 5인 한 거나 이런 건수가 한 5,600건? 그러면 단순 어림 잡아도 한 천 건은 비슷한 소포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이 소포가 저희는 안 받았고 저는 안 받았거든요. 만약에 우리 집에 제가 이 소포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옆집도 그렇고 다 지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노란색 비닐로 포장된 특히 타유안 발송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관계 당국 119 또는 112 등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이것을 또 개봉하는 상황도 우리가 상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식별 유령이 백색 물질이 있다든가 냄새가 무엇인가 특이하다든가 흔히 백색 물질에서 열이 발생한다든가 라고 하는 경우에는 바로 헝겊이라든가 다른 물질로 이것을 덮고 혹시 피부와 접촉을 했으면 바로 물로 닦은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보장한 상태에서 관계 당국에 바로 신고하는 것이 대처 유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이 소포가 테러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심한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takselling- 현 spre ku 시험 중 현 순 젊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